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HB 테크놀로지요. 네, HB 테크놀로지고요. 매 숟가락 비중이요. 예, 2700원의 10%예요. 2700원의 10%예요? 예, 예. 일단 이거는 사실 월요일에 상담했긴 했는데 제가 월요일에 출연을 했거든요. 그때 상담을 했긴 했는데 그때랑 저는 관점은 별로 달라지진 않았겠죠. 아직 일주일도 안 지났잖아요, 그죠? 월요일날 제가 못 봐서요. 네,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했던 종목을 또 해서 참 깜깜하긴 하네요, 저도. 어쨌든 이 기업이 OLED 검사 장비이기도 하고 장비업종인데 장비업종이 앞으로 성장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좀 힘든 게 맞아요. 지금 당장은 이런 장비업종들이 사실 힘들어요. 좋은 상황도 아니고 좋다고 말하기도 좀 웃긴 거고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자꾸 이렇게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거지 실제로 좋으냐라고 하면 좋지는 않아요. 매출도 떨어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있고 얘들 지금 장사가 안 되고 반도체 장비가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있고 디스플레이 재고도 너무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걔들을 지금 생산을 안 하다 보니 생산 장비가 팔릴 리가 없겠죠, 그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기대감으로 올라오게 되고 또 역시나 2차전지 올라올 때 그쪽으로 괜히 엮여가지고 또 AI 반도체 엮여가지고 그렇게 올라오게 된 것이 단순히 주가만 비싸졌지 확실히 얘가 가치가 좋아졌다고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안 좋은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주식은 어쨌든 분위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또는 이게 회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라든가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 붙는 개미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 붙는 개미들한테 팔아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는 좋은 게 아니니까 진짜로 좋은 게 아닌데 좋다고 거짓말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고 그 기대심을 품고 믿고 희망을 품고 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만 비싸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반등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 때 잘 정리하고 나가셔서 장기적으로는 좀 투자를 1위 종목 말고 다른 종목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인 거예요. 만약에 장기 투자할 거면 2,700원이 아니라 이런 어정쩡한 가격이 아니라 2,000원에 가깝게 사가지고 들고 가야 장기 투자했을 때 승산이 있겠죠. 그래서 매수가가 지금 2,700원 상당히 어정쩡한 가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때 팔아내신 다음에 반등세를 취하시고 장기 투자를 희망하신다면 적어도 2,200원대라든지 2,300원대 이하부터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잡고 가시는 게 맞는 거고 굳이 장기 투자를 할 필요까지는 없는 종목이지 않나 다른 종목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네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